우리 제국의 아이들을 한번 소개시키고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개구리 아이들이라 그랬잖아요. 그게 조금 미안해가지고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네 이거 내려주세요. 네 여기부터 저희 멤버 분주명 임시왕 박형식이고요. 광고자분들 요새는 약간 CF가 가능한 친구들이에요. 물론 다른 건 모르겠고 비주얼이 좀 괜찮아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오로드 실력이에요. 보시면 알겠죠? 오로드 실력이고 이쪽은 저랑 같은 줄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. 그냥. 내 밑으로 말할 것도 없다는 게 뭘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까? 어떤 면에서? 약간 이도저도 아닌 친구들이에요. 요즘은 그냥 필요하시면 불러주시고 굉장히 자대다능한 친구들이에요. 여러분 이 9명 기억해 주시고 2011년 제국의 아이들 지켜봐주세요. 리자가 누굽니까? 아 얘가 리더에요. 얘가 분명히 그랬거든요. 명가가 너무 많아서 이름도 가끔 헷갈리거든요. 아 이거 누가 제일 형이에요? 아 제가 또 제일 형이에요. 아 그래요? 아니 근데 대표. 보통 마이클이 형이 형이 리더를 하잖아요. 리더를 안 해요? 아니 어떻게 리더를 해요. 제가 리더를 하면 살 수 없잖아 우리 그룹이. 강해요. 잘 안나오를 하면 다행이네요. 응. 다행이네. 감사합니다.